많은 사람들은 베이퍼 13을 신다가 베이퍼 14를 신으면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전혀 다른 축구화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베이퍼 13이나 베이퍼 14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베이퍼 13과 베이퍼 14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예를 들면 베이퍼 14를 팬텀 GT라고 이름을 붙이면 팬텀 GT가 되는 거에요. 베이퍼 13을 잘 신었다 그래서 베이퍼 14를 잘 신는다는 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제품이에요 그냥 다른 제품 아예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tm4 7을 잘 신는 tm4 8을 잘 신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tm4 7하고 tm4 8은 완전히 다른 축구하고 tm4 8과 tm4 9도 이름만 tm4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파 18.1과 코파 19.1 20.1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껍데기가 그냥 칸가루 가죽이다 동일한 점은 그것 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축구화를 구입을 할 때 베이퍼 13을 잘 신었을까 베이퍼 14가 13과 연장선 상에서 있는 제품이다 시리즈 상으로는 이름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전혀 다 다른 제품이라는 얘기에요 어떤 제품들은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울트라도 마찬가지인데 울트라 1.1 나올 때랑 지금 울트라 1.3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왜냐면 어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울트라 1.1 시들이랑은 그런 거를 아셔야 되요 예를 들면 프레에터 같은 경우는 프릭이랑 그 다음에 뮤테이터가 그 비슷하잖아요 모양은 그런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딱 봤을 때 어떤 축구화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축구화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